자 지금부터 우리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해보죠. 자 우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제가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. 하나는 스케일업이고 하나는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인데요. 자 우선 첫 번째 전략인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봅시다. 자 왼쪽에 보시는 저 나무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입니다. 딱 보기에도 커보이죠.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큽니다. 물론 저도 본 적 없어요. 자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는 지구상에 있는 단일 생명체 중에 가장 거대하면서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생명체 중에 하나이고 무게는 1900톤 높이는 200몇 미터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 또는 생명체입니다. 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자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컴퓨터에 대한 수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인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웹사이트의 접속자가 점점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. 자 바로 이러한 컴퓨터적 수요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 수요에 탄력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.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일 수도 있고 스케일다운일 수도 있죠. 즉 그 컴퓨터 수요가 늘어나면 더 좋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해서 대체하는 거예요. 그래도 컴퓨터가 부족하면 또 더 좋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좋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고 만약 컴퓨터 자원이 논다 그러면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겠지만 다운그레이드하는 건 좀 애매하죠. 왜냐면 이미 사놓은 컴퓨터를 뭐 다른 데다 돌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. 이 스케일업은 생각하기도 쉽고 또 실천하기도 비교적 쉬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뭐 컴퓨터가 느려지면 더 좋은 컴퓨터 사서 쓰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렇게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EC2 인스턴스에서 우리가 실현해 볼 건데요.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컴퓨터가 두 대가 필요합니다. 왜냐 컴퓨터 한 대는 마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컴퓨터의 서버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사실은 사용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에 막 접속을 할 거예요. 마치 사람처럼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가 그 접속들을 받아내면서 점점 스케일업을 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화면을 좀 바꿔서 같이 한번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세요. 직접 따라하는 건 조금 귀찮은 일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